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학사 박종인입니다.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조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영정조시대 조선의 문예부흥기라고 부릅니다. 경제도 상업경제가 시작이 됐고 학문도 많이 번창이 돼서 진정한 조선이라는 왕국의 어떤 전성기가 시작됐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포장을 한번 벗겨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좀 슬프지만 그런 사실이 좀 나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판결 따위 필요 없다 당장 죽여라. 무법천하 막장정치 영조시대 이야기입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스웨덴의 아손 그렙스트라는 기자가 이 종군 취재를 위해서 입국을 합니다. 윤산갈이라는 통역가를 대동을 하고 여러 군데를 취재를 했죠. 한성에 있는 감옥을 찾았습니다. 1904년에요. 그때 한성 감옥은 아마 서울 종로 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영풍문고 자리가 그 한성 감옥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1905년 정초에 죄수 한자란 처벌 장면을 처형 장면을 창받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장면을 촬영을 하고 허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윤산갈이라는 통역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하면서 달아나버렸답니다. 그래서 통역가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그렙스트드가 혼자서 그 차별 장면을 봅니다. 그때 그렙스트드가 책에 이렇게 씁니다. 윤산갈이 너무 부러웠다고. 얼마나 끔찍하고 잘냈으면 부러웠다고 보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형 집행이 그렙스트드가 쓴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집행인들이 죄수 안다리에 막대를 집어넣고 온몸 무게를 막대 끝에 얹었다. 다리뼈가 부러져 으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픔을 피우는 소리가 없는 듯 죄수의 처절한 비명이 퍼졌다. 죄수 눈은 흰 자유와 남았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의 비유듯 흘러내리더니 몸이 축 늘어지면서 쓰러졌다. 집행인들이 낭북하게 뼈가 부러졌나 확인해도 느끼지 못했다. 죄수가 의식을 회복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시눔 소리를 통하자 집행인들은 팔과 갈비뼈 사이에 막대기를 집어넣어 뼈들을 함께 제대로 부러뜨린 다음 비단 끈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 있는 저도 끔찍합니다. 그러니 그걸 눈으로 목격한 그레스트 라는 이방인은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지를 않고 도망가버린 자기 통역가 윤상가리 차례들이 부러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게 때가 1905년입니다. 21승입니다. 장소는 그 당시에 대한제국 황도 이 황제국의 수도 한 복판에서 사형수 하나가 전신 골절상을 입고 처형된 겁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죄수가 줄이를 틀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전 근대 사회라면 지구상 어디든 존재했던 잔인한 형벌 그리고 특히나 조선에서는 만국대까지 20세기까지 벌어졌던 이 무법천지 막장형벌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 조선에만 있었던 게 물론 아닙니다. 전 지구상에 다 존재했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어느 쪽에서는 더 잔인한 형벌도 있었고 조선에는 덜 비합리적인 행형제도도 존재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근대라는 사회를 어떤 시대에 어느 국가에서 먼저 맞이했고 발전시켜 따라서 1800년대 1900년대 그 사이에 이 근대성이 얼마큼 진행이 됐는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때는 모두가 경쟁적으로 낡은 중세적인 그런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형벌을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없애기 시작했으니까요. 법률적으로 조선이 택한 형벌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태, 장, 도, 유, 사입니다. 태는 쌀이 회초리 그리고 장은 큰 가시나무 막대기로 볼기를 치는 형입니다. 도는 장형과 징역을 겸합니다. 두드려 팬 다음에 가둬놓는 거죠. 유는 장형과 함께 멀리 유배를 보내는 형입니다. 사는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목을 졸라 죽이는 교형과 목을 잘라버리는 차명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태장 도유사 다섯 개 형은 대명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제어간 형법에 따른 형벌입니다. 여기에 더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절도범의 왼쪽 복사뼈 힘추를 1촌 5푼 잘라내는 단근형도 세종 때 신설이 됐었습니다. 또 사형 중에는 산 사람 사지를 배내고 마지막으로 목을 배 여섯 토막으로 만드는 능지처사형도 있었습니다. 팔다리를 각각 수레에 묶어서 찢어죽이는 수레를 소가 끌고 가는 거죠. 거열형도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육신. 세조 때 사육신이 이 거열형으로 다 죽었습니다. 형벌을 집행을 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시기를 따른 기준입니다. 죽일 놈은 죽일 시기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 각 무도한 범죄를 빼고는 추분이 지나야 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추분에서 춘분 사이. 그러니까 이때는 그 나머지 사이. 그러니까 춘분과 추분 사이. 그러니까 봄과 여름 가을. 이럴 때에는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때임으로 여기에 이 만물의 섬리에 반하는 그런 처형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분이 끝나고 나서 만물이 움츠러드는 그 시기에 춘분까지 그 시기에 형을 집행하는 대시형. 시간을 기다렸다가 가는 형벌이 있었고 언제든지 바로 죽이는 부대시형이 있었습니다. 부대시형.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그가 무도하다고 법률적으로 규정해놓은 그런 범죄자들은 이런 춘추분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문 이야기라고 보겠습니다. 전 근대의 모든 국가의 형법 체계는 자백에 의존했습니다. 재판은 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야지 끝이 났죠. 그 자백에 근거해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이 판결문을 결안이라고 했습니다. 자백을 받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쓰인 도구가 고문입니다. 형이야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고문은 영혼을 파괴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참고로 중세 최근까지 17세기 18세기까지도 유럽에서도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자백을 받기 작업이 벌어지고 있죠. 아무 죄도 없는 여자들에게 사회의 불안한 상황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이들로부터 자기네가 마녀라는 자백을 받아냈던 겁니다. 받아낼 때까지 고민을 한 거죠. 고문을 한 거죠. 물속에 집어 던져놓고 만약에 저자가 마녀가 아니라면 순수한 영혼이라면 떠오를 것이고 마녀라면 가라앉혀서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죽죠. 이런 식으로 그런 자백이 형법의 여왕이라는 것처럼 때 대접을 받았던 겁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문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인 고문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죄인의 등을 마구 때리는 고문이 있습니다. 탭에 등을 때리는. 두 번째 엄지발가락을 서로 묶어놓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온몸을 마구 두드려 치는 그런 고문이 있습니다. 어지럽게 장을 친다고 해서 난장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 형 집행인들 고문 집행인들이 붉은 몽둥이 주장으로 피의자를 에어쌓고 집단 부타하는 주장 당문이라 있었습니다. 불로당 쇠부치로 몸을 지저대는 낙형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를 묶어놓고 무릎 위에 무거운 돌을 얹어 진누르는 고문이 있었습니다. 압슬형이죠. 또 장대를 무릎 사이에 끼워서 뼈를 부러뜨리는 전도주례형. 줄이 틀린 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사극에서 보면 흔히 자주 보이는 보는 대표적인 고문형이 전도주례형입니다. 줄이 트는 겁니다. 니 죄를 알렸다. 아이도 자백을 더 안 하는구나. 더 니 자의 줄이를 틀렸다. 그런 거죠.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 따르면 이 줄이를 한번 틀면 죽거나 안 죽어도 걷지를 못해서 종신토록 부모에게 제사를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민심서의 전도주례형이라는 대목은 제목이 신형입니다. 신중하게 형벌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고문이 하도 끔찍해서 압슬형과 낙형, 주장당문, 난장, 이는 모두 폐지되거나 금지됐습니다. 언제? 바로 영조 때입니다. 대단하죠.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영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이 틀기라는 고문이 있는지 몰랐다. 라면서 줄이를 금지했고 인두로 지지는 낙형도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 시절입니다. 조태원이라는 사간은 사간이 임금의 의중도 모르고 딴소를 짓거려 댔습니다. 그런데 분노와 왕이 이렇게 명합니다. 저놈을 삶아 죽을 테니까 창덕궁 도나문에 가마솥을 대기시키라. 삶아 죽이는 팽형입니다. 법에도 없는 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북미 탱천의 왕을 대신들이 끊고 말립니다. 그래서 조태원은 목숨을 부지합니다. 삶아지지도 않고 흑산대로 유배를 떠났죠. 바른소리 하드는 이 사간을 구워 삶으려고 했던 그 왕이 이보다 5년 전에 줄이 틀기를 몰랐다고 주장했던 그 영조입니다. 이제 이 영조와 그때 여당이었던 노론이 벌인 무법천지 행영사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조가 주기하고 4년 만입니다. 충청도 출신인 남인 이인좌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무신년에 벌어졌다고 해서 무신나이라고도 하고 이인좌의 나리라고도 합니다. 소롱 강경파 그리고 남인이 영조의 선왕인 경종 형이죠. 이 형이 암살당했고 영조에게는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으킨 무장 쿠데타였습니다. 1728년 무신년 3월 25일입니다. 이인좌는 소연세자의 후손인 밀풍군 이탄을 왕으로 추대하고 거병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 청주성을 함락시킵니다. 열흘도 안 돼서 나는 진압되고 맙니다. 조선은 원래 무의 기쁨이 없었던 나라고 선비들이 일으켰던 무장한 쿠데타도 결국에는 관에 순식간에 진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열흘 만에 나는 진압이 됐습니다. 그 주무제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국문 과정에 영조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친국이라고 합니다. 음력 4월 25일 영조가 본 앞에서 역적 이사성에게 낙형으로 위세를 보이니 이사성이 공초 즉 자백하였다. 역적한테 막 몸을 지저댄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이사성이라는 이 난을 일으켰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백했다는 겁니다. 또 이틀 뒤에 3월 27일 이순관이라는 사람을 또 문초를 내서 낙형을 베푸니 이 사람 또한 자백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달이 바뀌어서 4월 15일입니다. 박필몽이라는 사람이 또 자백을 거부하니까 낙형을 행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역시 입을 열지 않으니까 의금부에서 저자가 낙형을 해도 입을 안 여니까 압슬령을 하겠다라고 영조에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영조가 압슬령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다음 날 그냥 처형하라고 명합니다. 처형이 됩니다. 자백도 받지 않고 재판도 끝나지 않고 그냥 형을 집행해버립니다. 이듬해 7월입니다. 좌우 정승이 낙형이 불법이라고 권해야 합니다. 명조는 요망하고 악독한 자에게는 아낄 형벌이 아니다. 낙형을 해야 한다라고 버티다가 마침내 며칠 뒤에 그러면 불법이라니까 받아들이겠다 하고 낙형을 금지하겠다고 선언을 하죠. 그게 1729년 7월 이야기입니다. 또 1년 지납니다. 1730년 또 다른 영호사건이 터집니다. 이 영호사건에도 영조가 직접 침국을 합니다. 3월 12일 이하방이라는 사람을 직접 침국을 합니다. 기록은 이렇습니다. 이하방에게 낙형을 가하자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또 한 달쯤 뒤에 최필웅이라는 사람을 또 낙형으로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영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놈은 결안하여 정법할 것이 없으니 부대시 능지 처참하라. 그러니까 이 영목군은 극악 무도하기 짝이 없으니까 자백을 받고 판결문을 쓸 필요도 없다. 바로 죽여라. 그런데 죽이는 방법은 능지 처참하라 입니다. 여섯 토막을 내서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판결을 선고받고 법대로 처리할 필요가 없으니 당장 여섯 토막으로 잘라 죽여라. 영조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3년이 지납니다. 1733년. 이번에는 전라도 나문에서 영조를 비방하는 대자부가 발견이 됩니다. 영조가 또 연루된 사람들을 침국을 합니다. 8월 7일 창덕궁 인정문 앞에 끌려 나온 김원팔이라는 사람이 무언가 자백을 하긴 했는데 이게 맞득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영조가 낙형을 12번 지지라고 명합니다. 견디지 못한 김원팔이 연루자 이름을 줄줄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무자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김원팔은 결국 다른 혐의로 처형이 되고 맙니다. 그러고 보름 뒤에 영조가 뜸을 맞습니다. 뜸을 맞다 말고 영조가 어 이거 뜨겁구나. 그러니 이제부터 낙형을 금하라고 명한 겁니다. 몸을 인두로 짖어서 자백을 받아낼 영모 혐의자가 다 처형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날 영조는 뜸 백방울 맞다가 뜸 뜬 종기가 점차 견디기 어려움을 알게 됐다라면서 이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낙형을 금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1733년 음력 8월 22일 영조실록 기록입니다. 자기가 지져보니 아프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그리고 2인자의 난에서 남온 대자부까지 강경 소론과 남인들이 때로 처형되고 정치권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제야 낙형을 금지시키고 압수령을 금지시킨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1755년 2월입니다. 나주에서 또 영조를 비방하는 대자부가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한 뒤에 그의 5월 달에 과거시험을 질질했습니다. 영목군들을 토벌한 걸 기념하는 토역기념 과거시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 답안지에 또 영모로 상징하는 글이 적혀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포도총과 추국청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이 또한 추국청 조사 과정에서 영조가 직접 침국을 합니다. 이 사건들이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소고롱과 남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야당들이었습니다. 나주 대자부 사건에 연루됐던 69명은 포도청에서 많게는 100대 이상 장령을 당했습니다. 곤장을 맞은 겁니다. 영조가 그만 주리틀기도 두 번씩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추국청으로 넘어간 뒤에는 7차례에 걸쳐서 140대 곤장을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물고 됐습니다. 물고는 고문을 받던 도중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백도 안 하고 판결문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과거 시험 영모 사건의 연루자는 모두 여등 6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국청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11번에 걸쳐서 곤장을 330번까지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곤장 두드려 맞기를 당하던 도중에 죽은 사람도 속출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영모 사건 수사 과정에 국왕과 수사관의 탈법과 무법이 판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실루건을 볼까요? 망측하고 부도한 말을 한 죄인을 남문 밖에서 사지를 찢어 효시하라. 목을 걸라. 영모에 가담한 승려 김창규가 어서 빨리 죽이시오 하니 임금이 이를 잘라서 목을 잘라서 내글라고 명했다. 죄인 이세연은 역적 무리의 사냥개다. 다른 역직과 함께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속히 목을 베러 죽여라. 영모 다반지 작성한 사람이 심정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심정연이 윤해라는 사람과 공모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회가 또 끌려와서 조사를 받죠. 하지만 윤회는 혀를 깨물고 자백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조는 주장당문 그러니까 시뻘건 몽둥이로 애워싸서 뚜드려 패해라고 명을 합니다. 마구 난타를 당합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흥분해 있는 영조에게 급하게 조사하지 마시고 천천히 차분차분을 하자라고 만료를 합니다. 그랬더니 영조가 갑옷을 입고 윤회를 남댐으로 끌고 갔습니다. 군악대가 취약을 올립니다. 영조 명에 의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윤회를 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윤회가 이제는 견디지 못하고 자백을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영조가 윤회의 목을 자르라고 명을 합니다. 그리고 형을 집행한 사람에게 자란한 목을 상자에 넣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명합니다. 이를 대신들에게 일일 구경을 시킵니다. 조리를 돌립니다. 판부사 이종성인 사람이 영조한테 왜 하급 관리가 해야 할 일을 주상께서 하시냐라고 만료합니다. 그때 영조가 이종성을 충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머뭇머뭇대면서 잘린 목을 늦게 가지고 온 훈련대장은 곤장을 때립니다. 목은 기때 걸라고 명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때 임금은 크게 노한 데다 또 아주 많이 취해 있었답니다. 영조실로 기록입니다. 판결은 없었습니다. 법 적용 또한 없었습니다. 그저 왕명이 법이었습니다. 노론 태반인 관료들은 일은 말리지 않고 오히려 여러 역적은 물론 처자들도 연재해서 처벌하라고 왕한테 권합니다. 왕은 또 일을 윤호하죠. 28년 전 무신란 때 살려줬던 밀풍군 2탄의 가족들 또한 이참에 죽이라고 이 노론들이 청합니다. 영조는 내 일을 애써 윤호한다고 답합니다. 결국 소론 강경파와 남인은 물론 주요 왕족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론 대관들은 연자재까지 이렇게 들먹이면서 영조의 행동을 방조했습니다. 영조와 노론은 정적들을 완전히 정리한 거죠. 그 정리한 과정이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을 어기고 법을 무시하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인원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벌어졌던 모든 탈법들에 의해서 정적들이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야 내가 줄이 틀려 있는 게 있는지 몰랐다. 또 낙형이라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이러면서 그제야 다 그걸 불법화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납니다. 탕평정치를 외쳤던 영조 주변이 이제 노론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집권 내내 불안했던 권력이 이제 안정이 됐죠. 1759년 8월 19일입니다. 집권 35년째를 맞은 영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교를 기다리지 않고 처형하거나 목을 내거는 일 왕명만으로 처형하는 일을 그만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여러 흉적들을 처형함에 있어서 겨란을 받지 않음이 없었고 겨란을 받은 것 역시 일찍이 명백하지 않은 것이 없었노라. 그리고 1770년 6월 18일 난장과 주장 당문이 공식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때 영조 나이가 76세였습니다. 권자에 있은 지 45년째였습니다. 모든 정적이 사라진 다음에 영조는 이러이러한 잔혹한 형벌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잔혹한 형벌을 가한 적이 없었고 어떤 영모사건에 됐든 모두 법대로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의의 부흥기였을까요? 자기 아들을 뒤지에 넣어서 죽인 그 왕 영조 이야기였습니다. 박종인의 땅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